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충남 당진에 정말 관광지가 있는데 외목마을 입니다 정말 멋있더라구요 여러분들 여기 꼭 한번 가보십시오 자 그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곳인데 외목마을에 의한 곳이 와 바다 풍경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외목마을 해수욕장 여기서 놀다가 가족들끼리 이렇게 여행이 왔습니다 그 근처에 외목 펜션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펜션 굉장히 청결하고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가성비도 정말 좋고 멀리서 바다 뷰가 보이는 펜션 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외목마을에서 좀 구경하시고 이 펜션에서 진짜 힐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베큐장도 다 구비가 되어 있구요 있을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4인시 6인시 10인시 뭐 다 있는데 단체 위주로 오시면 더 좋을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외목마을 한 곳이 진짜 말 그대로 힐링의 장소입니다 힐링의 장소 바다가 굉장히 이뻐요 서해 바다 네 정말 뭐 바다가 정말 가까이 가고 싶으면 더 이쁘시겠지만은 더 이쁘기 때문에 당신 오시면 외목마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펜션도 보시고 뭐 야놀자라든지 네이버 예약도 가능하시구요 생각보다 시설이 굉장히 깔끔하고 편안하게 묵었다가 가는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꼭 한번쯤 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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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ar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